TV, 유튜브, 인터넷 기사에서 보이는 수백억대의 부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수많은 기사들과 영상을 마주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실제 존재하는 걸까? 분명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경제방송을 비롯해 유튜브까지 출연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는데 수십, 수백 번을 반복해서 시청해도 정확한 해답은 그 어디에도 없다. 분명 올해에는 AI 컨텐츠 테마부터 미대선 테마까지 나스닥은 절제절명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질 않고 무조건 오를 거라는 주변 지인들, 유튜버 말을 듣고 투자하다 보니 울려서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은 한두 개가 아닌 지금 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 알고 싶을 거고 누구보다 간절하실 겁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이 영상에서 강조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1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가 주목하는 AI 관련 종목으로 내 통장 잔고를 현재 시점에서 10배,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여의도 증권과 미국은 월스트리트에서 조용히 모으고 있다 소문이 돌고 있는 테마 종목까지 이건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결코 없습니다. 이 귀한 정보들까지 모두 여러분들께 이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잠시 오프닝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역시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기존 애청자분들께서는 좋아요 저 좋아요 버튼 이거 하나로 힘내서 방송하는 거 아시죠?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강신우의 주식 방송은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요. 비상장 종목은 추천하지도 다르지도 않습니다. 사칭사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진행되는 방송은 특별 기획 방송으로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종목 추천 4부작 중 마지막 4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주식하시는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정말 너무나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 AI 유행 속에 숨겨진 진짜 테마가 되겠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관련 주에 투자한다는 소문들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귀광과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이 안에 숨겨진 진짜 보물 상자는 아마 뭘 잃을 거예요. 이 귀한 정보들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4년에 우리 같은 서민들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투자 테마는 모두 AI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차의 시대를 열어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가완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으로 내 집 마련을 넘어 건물주라는 명함으로 불리는 신흥 부자들의 탄생은 바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테마 종목을 가진 단 하나의 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오르겠네. 이미 선방연된 것이다. 욕심부리지 마라. 온갖 비아냥과 조롱에도 꿋꿋이 버티며 최고점에 팔아치운 일명 테슬라 주주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이곳저곳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심신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배는 아프지만 우리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테슬라를 영상시키는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현재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어두고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챗 GPT.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AI인 챗 GP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익히 볼 수 있고 체험까지 가능한 좌연운전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포토샵과 프리미어 라이트룸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어도비에서 이 방식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자금을 넣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보면서 장점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AI 테마로 한 종목들이 어찌 보면 쏟아져 나왔는데 카카오부터 줌인터넷, 스마트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참 많았죠. 단연히 다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많으니까 가장 베스트로 꼽는 종목들로 간추려 본다면 한미약품, HLB, 셀트리온, 하나시스템 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한미약품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및 임상 연구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을 통해서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과 임상 시험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AI를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 속도를 점차 늘리고 있으며 성공 확률 또한 증가시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부터 해외까지 다양한 AI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파트너십과 시너지까지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AI와 헬스케어의 융합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AI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최근 암치료에 필요한 이약품을 AI를 통해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유명세를 떨친 종목이죠. 먼저 HLB는 AI 기술을 통해 진행한 암치료 임상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을 뿐더러 현재 기술의 최종점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HLB는요. 자체의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 기술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과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니 신중하게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AI 테마의 차기 대장주로 불린다는 셀트리온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AI 기술 도입 후 매출과 직결되는 생산비용 지열감을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AI와 바이오웰 융합 시스템을 추구하며 AI 기술이 바이오 및 제약 산업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인식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땐 장기적으로 근정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생각되고 있으니 AI 테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음 AI 테마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분명 오늘 영상에서 AI 종목 안에 숨겨진 진짜 테마 전 세계 전문가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진짜 카테고리는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잠깐 잊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진짜 돈이 될 테마 바로 설명 이어갈 테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인 만큼 꼭 집중해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네 번째 집중 종목은 하나 시스템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상과 AI의 융합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그 기술력들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AI를 활용하여 만든 새로운 방상 솔루션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전쟁으로 시끄러지고 있음에 군사 작전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현 시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 결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AI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공개하며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현재 AI 테마의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니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테마는 영상에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AI를 열광할 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투자 테마를 알 수 있다면 테슬라의 열풍처럼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숨어있는 테마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이 테마 하나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블루오션에 가깝다는 동방석 테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숨겨진 테마 지금 공개할게요. AI 안에 숨겨진 테마 바로 에너지입니다. 먼저 왜 에너지 테마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설명부터 드릴게요.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2023년 10월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뉴스 한 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AI는 곧 하나의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본문을 본다면 2023년 컴퓨터 칩과 여러 전기 소모량을 봤을 때 2027년까지 인공지능 서버들은 약 85에서 134와트를 매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 한 곳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약 0.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약 2년을 앞둔 현재 시점에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 즉,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데다 피로 전용량은 앞으로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로 확정되는 모양새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다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AI 인공지능을 멈출 수 있는 기업 있을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한 국가를 대비대변하는 기술력, 국방력 등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나라도 전역 사용량의 키가 죽어 개발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일은 결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역량을 위해 에너지 개발의 선진국들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 나아가서는 나라를 완벽하게 번창시키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에너지라는 이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에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AI 테마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AI 테마의 성공을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에너지 테마를 늦기 전에 꼭 들여다봐야 된다. 이미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문기관들은요 실제로 이 테마에 집중하고 있고 개미들에게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반 개미들이 에너지 종목 투자하려고 하면 세력들이 해당 주식 어떻게든 찾아낼 텐데 일반 개미들이 그 에너지 대장 종목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자,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제대로 공부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에너지 종목들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자, 지금부터 그 종목들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메모하시길 바랄게요.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에너지 관련 종목은 여러 개 보실 필요가 없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다들 알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심도도 떨어지고 주기적으로 펌핑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느낌 없는 종목인데 에너지 테마가 열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어려운 에너지를 유통까지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통해 시장에서 그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의 에너지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 중동에서도 에너지 자체만을 생산하기에는 기술력이 마땅치 않아서 이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행보에 근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에너지 테마로 끌고 간다면 향후 수십 수백 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미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손들이 꾹꾹 매물들을 눌러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에 큰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우리의 앞날을 빛낼 테마 AI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기반으로 태어난 이 종목은 전기전력 공급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스스로 만들고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며 송전선과 배전 설비까지 유지 및 관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요. 한 국가의 점령망의 안전성을 위해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AI가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전력 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여 실제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이어져온 유명한 테마들 스마트 그린, 저장 시스템, ESS 등 최신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최근 도입해 글로벌 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설명드린다는 점 답답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해당 주식은 단기에 큰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유망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종목명을 이야기하고 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료방업자들의 미끼 제물이 되거나 세력들이 역회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정말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리딩방업자, 광고업자 등 서민들 피 같은 돈 등쳐먹는 사기꾼들을 배제한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및 인증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난 순수한 시청자일 뿐이다. 딱 하나만 인증해주시면 제가 이 에너지 관련 최대 종목 공유해드려요.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죠. 저한테는 에너지 세 글자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했는지 리딩업자로 분류했는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에너지 세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절차상 검증 후 복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 가져가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3969-4580번 에너지 세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해 금전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폭등 주식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다 올라타면 안 간다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종목 공유해드렸고 다 올라갔습니다. 개미들 올라타면 안 올라간다는 거 정말 초보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시청드립 같은 거 있죠. 자, 긴 시간만에 돌아와서 최대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려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시장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꼭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